오늘은 통치즈카츠 먹방입니다 말없이 먹기만 하겠습니다 아 앞에 일행이 있어서요 죄송해요 이제 먹어요 이거 카소스지? 맛있다 돈까스 소스 옛날 돈까스 소스 빕삼총봉 파스 소스 아침에 먹방은 항상 화장실이 들어요 그리고 샭파드의 막건때는 저작권 침묵 신고 좋아하더라구요, 나 안나게 노래 나오는 동안 계속 말을 해야되네 말을 못하겠어 복불로 끄는 애들 편에 들어서 조심했답니다 말вод이 씹어줘서 나는 그래서 복불로 끄는 법 하면 또 길을 얻기 하는 거일까 고춧가루 반포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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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대신 조합 각자 정도에 매콤하셨을 때 매콤한 마늘 고춧가루 전복 바삭바삭 고춧가루 5개 중 하나 남은 돈까스, 홍치즈 돈까스래요 홍제밥 하나 다 먹었죠? 단무지랑 팍두기 여기는 소스 두가지 소스예요 이거는 피카츄돈까스 소스 이거는 일반적인 로바소스 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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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얹지 말라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든 간장 고춧가루 운동 딸기 아 털iki 폼 좋다 하나도 유 아 쓸 여태 쩌쩌쩌요? 어휴 진짜 이뻐 안녕 약소 안녕 먹던 맛이지? 아저씨 먹.. Mike. 이게 뭐야... 클리어 원클리어 두클리어 스위클리어 포 클리어 파이브 스이스 도망 마다 기다려라가지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